여기가 한 석달 전만해도 풀이 없어갖고 이곳에서 좋은 호피를 했는데 아이고 오늘 와서 본 게 이렇게 풀이 꽉 차갖고 어디가 어딘데도 모르겠고 언두가 안 나갖고 아예 그냥 못 얻었네요 하하하하 근데 풀이 이렇게 많이 졌었을까요 아우 풀이 차갖고 뭐 질도 뭣도 아무것도 없어졌고 아이고 어느 석지나 일주일 전에 이거 와서 좋은 호피를 했더만 아이고 이걸 어떻게 생겼을까 그때 하나씩 눈에ינה 둘이 하나씩 우와 아 어째 어 아 으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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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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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